인생에 합류하게 된 주인공, 어떤 분들입니까? 춤이면 춤, 노래면 노래, 복근이면 복근 후레쉬해? 그렇게 후레쉬하지는 않은데... 그래? 그러면... 쫌 후레쉬! 쫌 우, 쫌 우! 쫌 우, 쫌 우! 최고 아이돌! 앰블라! 첫 녹화 때부터 그냥... 몸대요, 몸대요! 다시 나가! 그냥 두다! 다시 나가! 여기는 입은 부분입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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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준씨! 예! 벌써 두 개 했네요, 두 개! 예, 이제! 조명, 단추! 김박찬이네! 예! 예!